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최근 1급짜리에 임명됐던 고위 간부 가운데 7명의 인사가 번복되고 또 미국과 일본의 주요 거점장까지 소환 통보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해외 파트를 총괄하는 1차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내부 인사 파동을 감찰 카드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해외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권춘택 1차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했던 1급짜리 7명에 대한 인사가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면에 권 차장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이 1차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 원장의 측근으로 앞서 인사 전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전 방첩센터장은 권 차장과 인사와 조직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뉴욕, UN, LA 등 미국 4개 지역 거점장과 일본 거점장에 대해 국내 소환을 통보했다는 SBS 보도 이후 국정원은 후임 선발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급 거점장의 경우 대사관 공사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9일 대통령실이 번복한 7자리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외 정보망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후보자를 압축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영 통일 외교팀장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인사 번복에다 감찰 지시까지 참 이게 참 전에 없던 일인데 국정원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정보분야 여러 관계자를 취재해 봤는데 한 인사는 현재 국정원이 사실상 내전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외됐던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파열음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모 전 센터장과 국정원 동기가 여러 명 있는데 이들이 이번 1급 인사 발표에 무더기 포함됐다가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직무가 배제된 건데요. 국정원에서 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김기현 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갈등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김기현 원장의 최측근을 취임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이어진다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두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내부의 한쪽은 국가안보관 정체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게 맞는데 소외된 쪽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외부에 유포한다는 거고 반대쪽은 또 이번 인사에서 국내 정보 담당자가 해외 업무를 맡았다거나 1급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1급짜리 대리 발령까지 냈다며 판발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김기현 원장이 내부 출신인 측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 파동, 결국 국정원장 거취 문제까지도 좀 여파가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제각까지 난 고위 인사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기관장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원장의 거취는 다음 주 프랑스, 베트남 순방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형 통일외교팀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